네 안녕하세요 모아뮤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스케일 총정리 마지막 시간으로 네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각각의 메이저7과 도미넌트7, 마이너스7, 마이너스7 플랫5의 각각의 같은 루트로써 코드스케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닝타임이 길어질 수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7을 코드톤으로 하는 스케일 두가지가 있었죠. C를 루트로 했을 때 C리디안 스케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루트인 C 아이오니안 스케일 그 다음에 도미넌트는 하나였죠. 세븐 스케일은 하나였죠. C믹솔리디안, C믹솔리디안 그 다음에 마이너스7을 코드톤으로 한 스케일은 세가지였죠. 그래서 C도리안, C에올리안, C프리지안 스케일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7 플랫5를 코드톤으로 한 스케일은 C로크리안 스케일 그래서 C로 한번 다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메이저7일 때 쓰는 스케일이고 C메이저7이었죠. 그러면 코드톤은 도, 미, 솔, 시 그래서 도, 미, 솔, 시 코드톤 그래서 루트, 서드, 피프스, 세븐스 그 다음에 레, 텐션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리디안 스케일은 스케일톤이 없었죠. 그러니까 온음위인 F샵이 와야 되겠죠. 아, 텐션 샵11 그 다음에 온음위의 음이 와야 되니까 라가 오죠. 텐션 13 즉 코드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텐션이냐 스케일톤이냐 그 관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C리디안 스케일을 한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아이오니안 스케일 똑같습니다. 도, 미, 솔, 시 똑같은 코드톤을 가지고 있죠. 자, 따로 숫자는 안 적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케일톤 4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음위에 미에서 반음위는 파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온음위니까 레, 텐션 라인 솔에서 온음위니까 텐션 13, 라 이게 바로 C 아이오니안 스케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디안 스케일과 아이오니안 스케일은 텐션 샵 11과 스케일톤 4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아이오니안 스케일은 원 메이저 7에서 쓰는 스케일이고 그쵸? 리디안 스케일은 포메이저 7에서 쓰는 스케일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D-7, G7, C 메이저 7이란 코드 진행이 있다 그러면 D 도리안, G 믹솔리디안, C 아이오니안 이지만 요 같은 C 메이저 7에서 어베이러블 텐션, 어베이러블 스케일이라 해서 사용 가능한 그래서 C 아이오니안이 기본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리디안인 샵 11을 넣어줘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일반 가요나 팝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즈나 퓨전 이런 스타일의 음악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어지지만 일반 가요에서는 사용이 잘 안된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소리를 내보시면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 스케일 도미넌트죠. 코드톤이 도, 미, 솔, 플랫, 코드톤 메이저 7 코드톤 한 스케일하고 다 똑같은데 바로 이 플랫세븐스 요거만 다르죠. 단칠도, 그쵸? 나머지는 루트, 서드, 피프스 음정강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중간에 랩 자,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텐션 라인 그 다음에 텐션 썰틴이니까 솔라, 텐션 썰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 톤 4니까 반음, 3음에서 반음이 요게 바로 C 믹솔리디안 스케일이고 5, 7일 때 쓰는 스케일이고 그쵸? 그래서 G7일 때 쓰는 스케일이었죠. 이 마이너스 7 세 가지는 C, 마이너스 7에서 다 사용이 되는 스케일이죠. 그래서 도리안 스케일은 2, 마이너스 7일 때 사용되는 스케일 도, 미, 플랫, 솔, C플랫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 스케일을 좀 빠르게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메이저 7,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플랫 5의 코드 톤은 12키로 쉽게 외우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코드 톤을 외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7과 비교했을 때 도미넌트는 7음만 발음 떨어지면 되고 도미넌트에서 3음까지 발음 떨어지면 마이너스 7이고 거기에서 5음까지 발음 떨어지면 마이너스 7, 플랫 5 그러니까 메이저 7을 여러분들이 12키로 확실하게 외우고 계시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가 아는 코드 톤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생각하시면 쉽게 코드 톤은 외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마이너스 7 코드 톤이죠. 루트, 플랫 3, 피프스, 플랫 7, 도리안 같은 경우 텐션 9, 텐션 11 즉 3음과 5음이, 플랫 3음과 5음이인 파가 오게 되고 텐션 11이 되는 거고 이 믹솔리디안이나 아이오니아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오니안과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다 메이저 3음이죠. 장삼도음이죠. 그 상태에서 이 도리안은 반음이 떨어진 거죠. 3음이.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는 장삼도와 단삼도 차이니까 그래서 이 포우 자리는 그대로 완전사도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3음이 반음 떨어져서 텐션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에서 라, 온음, 텐션 13, 그쵸? 아니죠. 텐션이 아니었죠. 스케일톤 6였었죠. 네, 그럴 뻔했습니다. 스케일톤 6. 왜? 플랫사문과 이 두 개가 증사도가 돼서 얘는 지금 C-7이니까 꼭 F7 도미넌트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또 제가 앞에서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올리안 스케일도 똑같이 이 마이너 세븐 코드톤, 솔, 시 플랫, 숫자는 위의 숫자와 똑같기 때문에 따로 안 적겠습니다. 코드톤, 그 다음에 에올리안 스케일 같은 경우 텐션 9, 텐션 11, 똑같죠? 다만 스케일톤 플랫 6니까 반음이죠. 반음 그래서 스케일톤 플랫 6. 그래야 도에서부터 라 플랫까지 단육도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에올리안 스케일입니다. C-에올리안 스케일. 그 다음에 프리지안 스케일은 똑같죠? 코드톤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4개는 알고 있는 거죠. 스케일톤 플랫 2. 그러니까 당연히 반음이죠. 온음이니까 파, 텐션 11. 스케일톤 플랫 6니까 라 플랫, 스케일톤 플랫 6. 반음. 이게 바로 C-프리지안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크리안 스케일 같은 경우 도, 미 플랫, 솔 플랫, 시 플랫, 루트, 플랫, 플랫 3, 피프스, 플랫 피프스죠. 그 다음에 플랫 7, 스케일톤 플랫 2였으니까 반음이 오죠. 텐션 11. 자, 플랫 5이기 때문에 솔 플랫에서 온음 오면은 라 플랫이죠. 그러니까 텐션 플랫 13이 되죠. 루트에서부터 음정관계가 단육도니까 단육도니까 옥탑을 올리면 플랫 7을 하면 플랫 13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육도를 우리가 플랫 6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로크리안 스케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메이저 7은 이렇게 샵 11과 스케일톤 4 그 다음에 아이오니안과 믹솔리디안은 플랫 7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 마이너 7 같은 경우 이거죠. 6, 플랫 6, 그 다음에 플랫 2, 플랫 6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로크리안 스케일은 플랫 5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아시고 그 다음에 키 키 중심 즉 리디안은 어떤 메이저 스케일에서 네 번째 스케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G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이걸 이제 키센터라고 하는데 키센터 그래서 G 메이저 스케일이죠. 자, 이거는 G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C 아이오니안 스케일은 자체가 1 메이저 7이니까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첫 번째 코드 스케일 자, C 세븐이니까 이게 5 도 세븐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1 또는 F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F 메이저 스케일이 키센터인 거죠. 원래 F 메이저 스케일에서 다섯 번째 코드 스케일인 C 믹솔리디안 자, C 도리안 같은 경우는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두 번째 코드인 C 마이너 7이고 C 에올리안 스케일 같은 경우는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여섯 번째 코드 스케일인 거고 그 다음에 C 프리지안은 A 플랫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세 번째 코드 스케일인 것이고 C 로크리안 스케일은 일곱 번째니까 7 마이너 7 플랫 5니까 반음 올라가면 D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 키센터인 거죠. 자, C 프리지안은 3 마이너 7이었고 에올리안은 6 마이너 7이었던 거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개 코드 스케일을 같은 루트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캡쳐를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총정리 2편과 4편과 총정리 2편 비교해서 보시고 그쵸, 캡쳐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총정리 1편과 총정리 3편 요거를 같이 또 병행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 스케일이 이제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12키로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코드 스케일 총정리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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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